돈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보내시면 힘든 거지 돈세를 주든지 우리 집을 어떻게 해야지, 일을 해야지 그걸 줘야지 내가 돈이 돈이 이것만 좋아하는 게 리옥주는 거 우리 집어넣는 얘기를 한번 나가야지 아, 안 하지 나는 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여태 하나도 안 얘기 안 했는데 내 맘은 맘은 제가 여기서 처음 오는 게 딱 맞지 그래야지 터키기다 나아가고 내 맘이 아침 어디에